그룹 오전 2시 위 멤버 조건과 정진운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진운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들이 오전 2시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게재한 지하철역 광고를 찾아 조건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을 올렸다. 정진운은 많은 고마워요. 벌써 10주년이라는 게 많이 징그럽긴 하네요. 그동안 곁에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진을 권희영하고 찍 벗어 올리네요. 하루빨리 4명이 써보이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개인활동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조건 역시 자신의 sns에 오전 2시 10주년 2008 이 노래 데뷔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am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전 2시 위의 범 재킷 사진을 올리고 10주년을 기념했다. 한편 투웨이. m은 2008년 데뷔한 4인조 그룹으로 이 노래 어떡하죠 죽어도 못보네 미친듯이 전활 받지 않는 너에게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ytns. 타강내리 기자 nrk골뱅이 ytmplus.co.kr 사진 출처는 정진훈 인스타그램.